스텝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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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틴 라면이야? 아니야 얼음에 쓰니까 비빔면 뜨거워 아 좀 뚫려주시지 아 배워 이게 문제네 이걸 먹고 마시는 게 없다라는 게 뭐야? 물땡면이야? 먹고 하자, 먹고 하자 와 살꺼워 오케이 간다 달콤, 상큼 달콤 달콤, 상큼이요? 제가 SNS 가장 존경하는 아 됐어 엄마 달콤한 거랑 상큼한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엄마는 지금 뭐가 끌려? 달콤한 거, 상큼한 거 달콤 달콤 알았어 엄마 사랑잉 어떻게 달콤으로 가? 달콤으로 갈까? 그럴 거면 왜 물어보는데 그럴 거면 어머니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왜 물어보는데 달콤으로 가자 달콤 가자 뛰어야 될 거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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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너 게임 진짜 못하는 거야? 최악이다 진짜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다 너 진짜 여기서 실패하면 너 진짜 가면 안 될 거 같아 자 이제 여기 한 번 쳐봐봐 발로 차 그냥 발로 차 반대로 그렇지 예스 아 와 죽었어 와 결국엔 죽었어 심지어 자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원해 여기서 원해 저기로 가면 진짜 끝이다 저 떨어지면 나 좀 던져버릴까 자 어 이거 잘할 거 같다 아니면 점프에서는요 형 여기서 아 안돼 오히려 영어로 이렇게 가버린다고요? 와 형 진짜 오 라면 같으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 같아 너무 튀나면 안 돼 너무 튀나면 안 돼 밖에 너무 서늘해 아니 형 이게 창문인 것처럼 미쳤어 이게 창문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저쪽도 안 돼 아니 아 미안하다 진짜 아이 네 진짜 아무 도움이 못해서 너무 아쉽다 아니야 옷이야 네가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야 시 감동이야 형 오오오 아 됐어 이거 아 너무 성돕했어 난 근데 씨도 좋았어 씨도 좋았어 야 아 아 와 닿았다! 그렇지! 됐어! 됐다! 187회 치래. 이거 하느라 1446초 걸렸대. 그러면 몇 분이냐? 몰라. 나 핑크색이야? 왜 와? 형은 핑크색인데? 내가 핑크색이야? 안 돼! 망했어. 내가 핑크색인 줄 알았잖아. 콥스 형이랑 나 케미 한 번 해봐. 쿱스 형이랑 내 게임이야 봐봐 아 믿고 싶은데 봐봐 봐봐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오늘 줬잖아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 쿱스 형 발이 왜 이렇게 웃기냐 나 게임할 때 예밀하단 말이야 오 예 가 나이스 파이크 좋아 좋아 안 돼 좋아 좋아 안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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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et it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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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내가 하나 둘 이거지 이거지 아니야 잠깐만 발 쳐야 돼 발 쳐야 돼 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WD 아니 깰 수 오케이 밟아서 올라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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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받나서 손 떨려서 못하겠어 올라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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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점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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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대로 동가해 그대로 동가해 예스 예스 뭐예요 조사 먹어야 플레이 오케이 그만 주세요 야 안 뜨겁냐 안 뜨거? 뜨거운 거 아니에요? 저는 참는 거야 이거 아 별로 안 뜨거운데 아 뭐야 별로 안 뜨거운데 누나 상큼은 뭐였어요? 아 50%의 확률을 3번 연속으로 못 맞출 확률 8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오 나 너무 멋있다 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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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아요 날 잡으라고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코피 형 자 내가 잡았어 잘했어 그거야 그거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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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야 대박이야 야 대박이야 가 가 가 가AP 야 가 아아 이 얼음을 잡는 게 리얼 코피 형 같았어 솔직히 복건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이 얼음이 좋아 побед인다 겨울 그래 겨울 갑자기 난방틀어줘 완 nowhere 영어 1. 슈아 여기서부터 내가 한번 해볼게 나 믿지? 나 믿어 어차피 슈아 형이 여기 올라오는 데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떨어진 것도 10초밖에 안 걸릴 것 같아 어? 나를 뭘로 보는 거야? 봤어 방금? 잘 봤다 여름, 겨울 겨울 와! 지금 아직도 못 보는 거야? 이 게임은 처음이 달라, 이거는 안 돼 여기다 점프, 그렇지, 됐어 앞으로, 한 발,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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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대장점이다 급해, 급해 저 노을을 봐 형 빨리 저 노을 중심을 잡으면서 기울어진다, 기울어진다 기울어진다 됐어 한 발 왼발 들어야 돼, 왼발 들어야 돼 왼발 들어야 돼, 그렇지 그렇지 몇 개나 봤어? 이거 친착해야겠다 준희 포기했어? 하고 있어? 아니야, 하고 있어 거의 다 묻었어 잘한다 다 묻었어, 입에 쪽이 잘 돌리네 이걸 타고 이걸 왜 내려가는 거야? 아니, 얘 이상해! 이걸 나도 못 해, 이거 어떡해 너 아까 재우진 못 했잖아 아이, 그 말은 좀 상관합시다 발을 그렇게 크게 크게 가면은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 가자, 가자 형, 쭉쭉 가라 어, 그거야, 형 그거야 야, 우진아 너 해라 나중에 어깨에 담 걸려 바다, 산 바다, 산 바다 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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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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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바다? 바다, 바다 핫빙스, 컴온 잘 먹겠습니다 뜨겁겠지? 음, 뜨거워 음, 뜨거워 승아, 스쿼라 내려야 돼, 그렇지? 아니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아, 주지마 아니야 아, 주지 말란다 아, 주지 말란다 됐다, 됐다 아, 됐다 나 한 번 해보자 고속도로를 왜 달려, 얘 이거 지나간다고? 이거? 이걸 절대 못 해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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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다시 시작 맞아? 다시 시작하네 제 시작이야 제 시작이야 제 시작이야 나는 이 시작이야, 제 시작이야 일단 다시 가볼게요 제가 버논인데요 잠깐 야 근데 얘, 도겸이 어디 갔어? ;; 아, 형, 이제 마지막 아 끼 이야 우리가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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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하! 하 한거든요 아니야, 뭔가 호호는 해우 하! 추워서 하 하 하 해우! 우리만 옷을 안 벗었다 자, 이 형? 아, 근데 저기는 저기는 하, 하로 가자 하, 하ailleurs 왜? 하하 춥잖아 하하 아니 쟤는 자고 있고 뜨거운 거 나오잖아 던질 거야? 오 아이스크림! 하하잖아! 하하 자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 야 주인이 자고 있을까? 우리가 다 먹자 아 아이스크림이었구나 호호했으면 호빵했으면 호떡도 좋은데 두 개 다 치시면 우와! 우와! 아 아니야 아니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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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뒤로 걸렸다 아유 얘도 좌절하는 거 같았어 더 올렸어 자 올렸어 아!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딛어요 왼쪽 발을 좀 와야 되는데 가라고 좀 아!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미안해 화내지 마 아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 진짜 미안해 오늘 앞으로 앞으로 내딛으라고 앞으로 내딛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! 으어어어어어어어 에이씨 네 고생했어 조금만 조금 화 시키고 있어 됐다 와 왔다 됐다 됐다 승관아 끝났어 como 아 ㅈㅈ slaves 안녕! 태현이 이만 퇴근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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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! 야 왼쪽으로 왔어 왼쪽! 고생하셨습니다. 재밌었는데? 고생하셨습니다. chamframe 선생님 돌 고생하셨습니다. ồi